여러분 여기가 어디죠? 바로 원마운트입니다 여기는 고향시 일산 원마운트 옥상입니다 오늘 뭐하나요? 스노우팍터에서 달려라 방탄 동계올림픽을 해볼까 합니다 동계올림픽이요? 달려라 방탄! 고고고 달려라 방탄! 달려라 방탄! 저의 보호기 6번레인 미슈가 7번레인 김태형 됐습니다 갑니다 1, 2, 3 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좆은 다녀왔다 디라 일부러 무서웃은 흡집 이 Aladdin 나ому 왜 뒤로 떨어져 나는 못 minist현pflicht 슈가 탈락 다시 올라가면 돼요? 나기에 camera 좀vision 있어보? 왜 그래를? 머리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너무 아쉬운거 같아 아 일로와 일로와라 일로와라 너무 아쉽다 어떡해 야 어쩔 수 없이 떠났다 일로와 일로와라 이거 어떻게 뽑아온지 모르겠어 나도 이렇게 뽑아온거지 나 형 이거 뭐지? 어? 야 너 뽑아 나 이것만 뽑아왔어 내가 가위바위보 해야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야 빨리 내려와 나 저거 빨리 내려와야 돼 아 자꾸 왜이렇게 느려? 야 이거 멈춰! 야 이게 뭐야? 준형 완전히 못하는데? 야 이게 뭐야? 진형 뭐야? 진형 뭐예요? 여러분 진형 좀 보세요 진짜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런 사람이 준비할 수 있는 진출자라니 김태현 리포터 이 하나의 깃발은 네 이 하나의 깃발은 이 저의 두 명의 운명이 달렸습니다 과연 누굴까요? 인터뷰를 한 번 보고 해드리겠습니다 정국 씨! 약간 좀 대답이 없는 것 같네요 장비가 열악하네 지민 씨한테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씨! 지민 씨! 한 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채영 씨! 네 제가 이길까요? 질까요? 저는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이팅 정국 씨! 넌 질 거야 제가 이때 여기까지 올라온 이유는 그냥 쌀을 타는 게 너무 재밌어서 언제 이렇게 또 제가 이렇게 재미난 설렘을 타고 있습니까? 아아 그래도 최선을 열심히 다해 다 해보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아 여기에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는 다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내가 먹어도 됩니까? 응원해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우 고우 오 몰라 몰라 몰라오해야 아아아아아어 네. 지금 기회가 어떻습니까? 은메달이 다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빨리 오세요. 금메달! 금메달이 다 서요, 그렇습니까? 와, 정말 이 대한민국을 비낼 수 있는 이 자연스러운 썰메달리스트가 돼서 네. 정말 기분이 좋고요. 썰메달리스트. 은메달! 은메달이도 젖지만 아름다운 우리는. 젖지만요. 젖지만 잘 싸웠다. 형 말대로 그냥 잘 싸우고 왔습니다. 머리 색깔이 은메달이네. 동메달, 동메달. 공동국 은메달이죠? 저요. 동동 은메달. 어떤 수고할 기분이? 아, 오늘 정말 기분이 좋고요. 오늘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기분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었던 거에 계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동메달으로 서백시! 자, 그리고 하나, 둘, 셋, 동! 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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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맥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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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이제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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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바로 썰매장. 원 마운트. 원 마운트. 실내 스케이트장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경기는 컬링 게임입니다. 컬링. 컬링? 컬링. Hey, you ladies I chose you, and you. Undering. 예상이 한 바퀴 들고 가죠. 자, vai. Move yourз. Right, vai. 으뜸이 들어가세요. D bit long. Read. And if you jump to Q&A One, two th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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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ur. 는 undertakenолов 이번 associate happens, 뭐해, anyone tus objectively met him? Hey, you ladies and the current. 탸 다음은 누가 해요? 다음은 쯔위 560도 한 번 돌아주시죠 오 오 맞아요"? 쉬워요 쉬워요 5일까 charge 오 utilized 넌 간섭 qué slight 정 issues 그럼 이거 숏트랙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ㅋㅋㅋㅋㅋㅋ 와 천수인 줄 아! 야 봐지마! 커턴 됐어 야 이러면 정국이야 이러면 나쁘잖아 보여줘, 플로 한번 보여주세요 뭐야 보여주세요 트리플 아이슬러 가나요? 아아 보여주겠지 보여주겠지 트리플 아이슬러워 이제 트리플 아이슬러워 이제 트리플 아이슬러워 뛰어들어 자, 일본 지금 나와라 소업이다 플로 한 번 보여주세요, 플로. 보여주세요, 플로. 트리플 악셀러 가나요? 보여주겠지, 보여주겠지. 트리플 악셀. 이제 보여줄 거야. 이제 보여줄 거야. 이제 트리플 악셀 하려고. 아이씨.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자, 1번 지금 나와라. 소비다. 오늘, 오늘 딱 느낌이 딱 태극기 아닙니까, 지금? 태극기입니다. 이거 딱 영원의 바튼을 빨리 앉으세요. 잘 앉으라고요? 자, 갑시다. 이게, 이게 몸무게가 무거우면 좋을 것인지, 가벼우면 좋을 것인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너무 멀리 보내도 안 되고, 그렇지. 저 빨간 저만의 정확하게 들어가야 돼요. 가자. 간다. 간다. 아, 너무 세, 너무 세요. 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 안 가, 일자로. 자, 조심하세요, 체크. 체크, 체크, 체크. 일자, 일자 안 간다니까, 이게. 뭐하러 적어줘. 쟤 뭐 굳이, 굳이 체크해야 됩니까? 저는 근접하지도 않는데요. 그래도 모르죠, 혹시 여기서 이러고 있는 애가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네, 아무도 모르죠. 자, 다음 패스요. 김석신 씨, 여기 앉으세요. 저요? 하하하. 중간에 타는 사람은? 중간에 타는 사람은? 아, 여기 앉아. 오, 여기.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나왔다. 우와. 야, 몸 출신 안 돼? 야, 너희 방향 가면 제일 좋았어. 야, 야 나보다 멀리 간 거 같아. 이거 봐, 이거 봐. 내가 더 가까워 봐. 두 가지 더 근접해. 아, 나 처음에 5호 했어. 누가 딱지 여기 놓으면 됩니까? 위에 혼자 놓으면 돼. 아, 여기 좀 해. 아, 여기 좀 해. 두 가지 더 근접해. 하하하? 자, 다음 3번 누군가요? 저입니다. 자, 누가 하세요? 우리 팀에서 제일 뚱뚱한 전정구 타. 오, 무거운 사람. 이거, 이거, 이거 파워로 밀어붙이겠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전정구의 몸무게는 70kg입니다. This is calling. 너무 멀리 좀 있는 거 아냐? 너무 세게 놀다, 너무 세게 놀다. 잘 가라, 잘 가라. 도구아. 도구아. 잘 가라. 잘 가라. 도구아. 도구아 저 이제 나가. 내 장관. 형. 형. 형 형 형 이 건지 꽉 같은 거 같은데? 내 장관. 형 형..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되지? 여기 안에 들어가야지. 지금 누가 제일 가까운 거야? 진영. 죽어요. 죽어요. 자 3번 타자. 누굽니까? 자동은 누굽니까? 박지민. 비군을 또 태우네요. 준비됐어? 어 준비됐어. 갑니다. 자자마자 아, 잡아! 진짜요? 오, 야, 잘해! 오, 야, 잘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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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야, 어떻게 해! 야, 제일 근접해! 우와! 누구 세게 있는다고 좋은 거 아니네? 어, 절대 아니에요. 야, 여태 제일 근접하네. 김인. 제일 근접하네. 제일 가까운 거야, 이게? 예, 저희가. 슈가 형을 선택하겠습니다. 오, 야, 야! 내가, 내가 방향을 딱 지정하면서 볼게. 할게요, 형님. 딴 덱 가면 아니야? 네? 됐다! 오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 이거 얘가 너무 앞으로 간 거 아니야? 에이 이거 아니다, 솔직히 들어와야 된다 맞아 맞아 야 1등이야 지금 랩몬 1등이요 이제 정국이가 나온 건가? 저 B 형? 어, B. 안 탄 사람 누구야, 안 탄 사람? 나 안 탄 사람. 날 태우겠어? 나 약간 뭐 하니면 돌 텐데. 야, 근데 모르는 거다. 랩몬은 잘 나갈 수 있어. 랩몬 안 태워야겠다. 야, 어디 가? 그럼 지금 랩몬이 제일 가까운 거야? 그래도 중요한 건 진영보다는 가깝다는 거. 야, 진영 이겼다. 야, 그럼 한 번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아, 저 마무리 있잖아요. 난 믿는다. 지민. 야, 가자. 난 지민 느낌 믿어. 야, 약간 좀. 지민 가벼워가지고. 어, 가벼워. 살살 밀어라. 짝짝 나갈 수 있다. 룸몬야, 룸몬야? 자, 갑시다. 자, 룸메이트입니다, 저희. 지금처럼 오른쪽으로 갈 거 같은데. 야, 세기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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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아 아아 아하하아아 그만해 야 그만해, 야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ienia아 że 제일 가까워. 야 야 여기 대망이다 이런 데서 1등을 아니다. 야, Jayo. 충고한다. 역시 마지막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 이 리를장iki어? 아니 당신들 발뻔하게 이 핫폐가 묻혔습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금메달 제이홉 은메달 랩몬 동메달 지민 지민 나무지는 뭐 젖지만 잘 써놨다 아니 이거 메달만 정하면 끝인건가요? 보상같은건가요? 아 그거 있어요 소감이 있습니다 금메달 타서 소감을 어떻게 주시죠? 금메달 저는 뭐 마땅히 탔다고 생각하구요 제가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충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이 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 영광을 우리 아비에게 바치겠습니다 애국가 틀어주세요 동해물과 애국 동메달 동메달 역시 동메달 진정한 메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튼 행복하네요 자 그럼 다음 동메달 동메달 이 모든 영광은 친구가 도와서 더 생긴거 같아요 혹시 동메달 사명이 씩 가능하니? 동메달 사명이 씩 동메달 동 동 동 동 부터 consulted Stop 돋보 네네네네네 네네네네네네 한여러방타 다음 번째로 갑시다 좋은걸로 다음 동메달 준비해라 Go Go 대망에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세 번째 게임 Yeah 어떤 게임이 기다리고 싶죠? 그러니까요 한여러방타 세 번째 게임 뭔가요 뭔가요? 아이 우리교기 이중 무쇠 야TI Jean 자 오픈해 요 저는 육본입니다 그럼 친섰대로 한번 서주시죠 됐죠 한참 만만 echt 정말 다 당당하시네 네 난 난 아 불안하네요 마트에서만 보던 게 있긴 한데 뭐야 이거 와 이게 1번 썰맹구나 좋은 거야? 1번 괜찮다 이거 어떻게 타냐고 1번에 앉아서 하는 건가요? 3번 대박이다 2번 썰맹 2번 귀여워 2번 귀엽다 2번 괜찮네 2번 약간 지민이만하네 3번 끝났어 3번 죽었다 3번이 최강이다 3번 썰맹 야 정국이한테 이걸 주다녀 정국아 장보러 가야지 너무 반칙 아니니까 끝났다 여기 한 명 태우고 달려도 돈가 이기 같아 4번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핑구 핑구 3번 썰맹 핑구 핑구 너 뒤에 불도 들어와 야 불 들어와 세척단이야 야 5번 썰맹 야 내 옆에 오지 마라 진짜 안 누워 진짜 뭐냐 이게 야 어떻게 타던 겁니까? 이거 아이템 야 어떻게 타던 거야? 야 너 표창장 차인데? 6번 썰맹 발목 발목 발목에서 잘라버리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 되게 이쁘게 생겼다 아 그렇게 타는 거구나 그렇게 타는 거야? 그렇게 타는 거야? 7번이 제일 간단하게 생겼는데 야 이게 제일 7번 썰맹 야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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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7번이네 이게 필요한데 이거야 야 근데 좀 낮아오네 이게 가볼까 오케이 레츠고 고고고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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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을 좀 바꿔주자 야 이거 봐 야 이게 어딨어 야 왜 같은 자리를 맹부는지 야 이거 아니 두 발만 안 되면 되잖아 두 발만 야 이거 야 이 봉중이들 두 발만 와 나 손으로 가고싶다 뭐냐 머리를 써야죠 야 금메달 최이형이다 야 승자는 최이형이었어 빨리 진짜 야 야 진짜 와 야 이겼다 야 이겼다 이겼다 야 정국이 봐봐 정국이 야 정국이 뭐하냐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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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짱 빨라 야 조정 빨라 야 조정 빨라 야 거기 아니야 손이랑 발을 바꿨어 야 자 이렇게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동메달 의외의 의무인데요 자 동메달 진 와 그 만화가?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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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야 세레모니 대박이다 야 이거 이거 메달이 쌓는 걸 생각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야 진짜 프로 예능입니다 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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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의외의 인물이 금메달이네요 야 동메달도 세레모니 했는데 금메달 아니 금메달이니까 이번에는 마지막이니까 금메달이 사명차 금메달입니다 정말 의외의 인물이죠 지금 표정이 되게 이렇게 이렇게 기대하고 있네 아하 귀여워 너 아닌 거 아니야? 저한테 있으시나요? 귀엽습니다 아 허베 아니면 진짜 좋겠다 나도 그리고 원샷 카메라 보고 서명시 하고 다 끝내봅시다 자 끝내다 자 재이형 야아아아 와아아아 야 야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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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퐈어우 휴 휴 한 번 눈빵 한 번 해주시죠 아 여러분 누워서 누워서 자 누워서 동영상 정의 보험에서 Steph 아 진짜 꼭 1흥이에요? 여러분 금메달을 땋다고 네 매주 계속 됩니다 다 달려라 빡타아 매주 아니라고 야 그냥 해요 어희든 나희든 그게 그거 주고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